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인데 오늘 28절에서 30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28절부터 30절 제가 먼저 읽고 영어로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해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해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은 내 짐은 가벼움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짐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짐은 아주 가식적이고 이기주의적인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면서 자기네들은 실천하지 않고 다른 백성들만 계속 실천을 강요하고 힘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은 짐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은 바로 자유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답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치유를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우리에게 영원한 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짐은 가벼운 것이죠. 예수님의 짐이 우리에게 가벼운 이유가 우리에게 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은 복음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그리스도가 필요할까요? 왜 복음을 누려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은 태어나자마자 딱 걸려있는 게 있습니다. 원죄에 걸려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딱 걸려버렸어요. 원죄는 사탄을 주인으로 삼게 해버립니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보고 근본 문제라고 합니다. 창세기 3장 사건이라고 그러죠. 모든 문제가 여기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의 방법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답을 주신 겁니다. 그의 답이 오늘 말한 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이 답을 주실 거라고 언약을 주셨어요.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킬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다 끝내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언약이고 복음입니다. 우리가 굳이 할 것이 있다면 사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그리스도를 믿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 구원에 대한 감사와 구원에 대한 은혜가 넘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원죄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신 그리스도가 나에게 나타나시는 거죠. 그러면서 사단을 박살내신 참 왕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일이 막히고 걱정되죠? 아닙니다. 참 선지자께서 완전히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러고 우리가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의 집은 쉽고 가볍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의 언약 속으로 들어오면 돼요. 그러면 사실은 걱정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즉시 12가지 문제에 빠지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 근본 문제 안에서 함정에 빠져 있습니다. 이 함정이 얼마나 기발하냐면 어떤 지식인도 어떤 훌륭한 사람도 이 함정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태어나자마자 함정에 빠져버립니다. 이게 창세계 3장, 6장, 11장이에요. 그리고 자라면서 자기도 모르게 틀에 딱 묶이는 것입니다. 성공의 틀입니다. 어떤 잘되보고자 하는 틀 속에 빠져갑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뭐냐? 하나님 없으니까 우상의 딱 틀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서로 다른 신을 믿지만 하나님 아닌 다른 신들은 다 우상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금 거기 틀에 딱 묶여있습니다. 특히 정치인, 경제인들이 여기에 강력하게 묶여있습니다. 그들은 이 틀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틀을 누군가가 깨줘야 돼요. 이 땅에 누가 그 틀을 깰까요? 딱 한 분입니다.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를 그 속에 전달하면 이 틀이 박살나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망의 법으로 완전히 나와버렸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올무 6가지에 딱 걸립니다. 이 올무가 얼마나 강력하면 도저히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누가 올무를 해 천원인지도 몰라요. 이게 바로 창세기 3장 사케나 나온 6가지 올무입니다. 그래서 함정 3가지, 틀 3가지, 올무 6가지에서 12가지인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알아둬야 될 지식이 아니에요. 영적 사실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지금 누가 일하냐? 사단이 끊임없이 일하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사단의 졸개들인 귀신, 악령들이 지금 끊임없이 일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쓰는 것은 세상 틀이에요. 정치, 경제, 문화 그게 바로 이들이 만들어놓은 틀입니다. 여기에 안 걸린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필요한 거라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걸린 것이 아니라 그리스의 생명을 가지고 그 틀 속에 지금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세계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은 왜냐하면 그리스께서 우리를 이미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완전히 해방시켜줬기 때문에 옛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말하고 또 생각할 때마다 우리에게 영적인 큰 힘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 예수님이 바로 말씀하십니다.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짐이 가벼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어요. 때로는 사람들이 말씀을 자꾸 순종하려고 애를 쓰죠. 어떻게 보면 참 바람직한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 순종하는 의미가 구원받은 내가 감사하여서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중심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순종을 하면 구원을 받겠지라는 틀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것이 바로 회계라는 단어도 그겁니다. 회계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회계를 시켜주십니다. 돌아서게 하신단 말이에요. 회계라는 게 돌아서는 거예요. 죄에서 돌아서는 겁니다. 사단에게서 돌아서는 겁니다. 사망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그게 언제냐? 예수가 그리스라는 것은 믿어지고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그것이 딱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 뒤에는 이제 여러분이 영적인 싸움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영적인 싸움마저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함께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교회에 가면 예수님의 그리스라는 걸 계속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로 자꾸 들을 때 우리가 믿음이 생겨지고 영적인 힘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을 가졌어요. 자 우리가 오늘 승리하시는 그 이름 그 비밀이 바로 비결이 그리스도가 다 끝내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단임 목사님께서 창세기 15장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언약식이 있었던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 현장에서 아브라함이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스스로 하셨어요. 짐승을 쪼개고 그 사이로 지나가야 되는데 이것은 아브라함은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횃불로 그 사이로 지나갔습니다. 그 이유는 이 언약은 하나님이 이루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고요. 말씀하신 하나님 오셨어요. 그리고 죽으셨어요. 당연히 부활하셨죠. 그리고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승천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 보내준다고 약속하셨고요. 약속대로 성령이 오셨고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이 완벽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할 거 없어요. 우리의 인생 무엇을 할까 걱정할 거 없습니다. 요번에 대학부에서 졸업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대학 졸업하는 것은 무엇을 할까 걱정할 거 없어요. 언약 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이 축복을 누리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습니다. 이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복원을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잖아요. 영접했죠. 그리고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양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한 마음이 생겨요. 감사가 없으면요. 정신문제 생겨요. 정신병자의 특징에 감사가 없어요. 늘 불평은 원망입니다. 치유된 사람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노예가 됐는데 감사했어요. 하나님의 계시의 결론은 계시의 결론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일방대시 특별대시 얘기했죠. 일방대시는 자연입니다. 이 자연의 경상에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보는 겁니다. 특별대시는 성경입니다. 성경의 결론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우리는 그 언약을 놓쳐선 안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주인공들이 언약의 흐름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 시대에 언약을 이루고 언약을 전달했으면 그 사명이 다한거에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이삭에서 야구부로 야구부에서 요셉으로 상세기 스토리가 바로 그겁니다. 그들에게 언약 전달 사명이 마치니까 그 다음으로 세대를 바꾸시는 거에요. 그래서 언약 중심인거 꼭 기억하세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질 짐이 뭡니까? 자 여기서 여러분 나의 미션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의 미션이 없으면 안됩니다. 여러분의 미션은 바로 영적 서밋입니다. 하루에 한번 두번 세번 필요하면 여러번 나의 영적 서밋 타임을 가져야 됩니다. 한번로 한 번 충분하면 한 번 하시고 넌 한 번 으로 안되면 두번 세번 서밋 타임을 가지세요. 자 그러면 서밋 타임을 갖는 사람이 나의 인턴십을 찾는 것입니다. 졸업생들이 정말 인턴십을 찾아야 되겠죠. 아무도 안가는 곳에 가세요. 아무도 안하는 곳에 가세요. 그것이 인턴십입니다. 왜 그걸 해야 되냐 살려야 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다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뭐하냐 포럼을 해도 나의 포럼 세상은 이렇게 영적인 문제로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 교회의 역할은 무엇이냐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교회를 세우셨는데 교회가 무너려가고 있다. 그래서 교회 살리는 포럼 을 해야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교회를 살리는 포럼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살리는 일을 하는 나의 인턴십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입니다. 이젠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이 주인입니까? 그러니까 서미타임 안되는 거예요. 아직도 여러분 인생을 미래를 고민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기도가 안되는 겁니다. 주위를 바꾸세요. 주인이 그리스도 주인이 하나님이시면 여러분 아무것도 걱정이 안 돼요. 이 언약 속에 있으면 기도 하는 시간이 즐거워 집니다. 이 언약 있으면 말씀 듣는 시간이 힘이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은혜가 너무 기뻐서 복음을 전할 그 사람이 누군지 내 주변을 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붙여진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복음 받을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언제든지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바로 성경의 주인공들 이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언약 중심으로 하나님의 눈동자를 움직이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언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눈동자처럼 여러분을 계속 지켜보고 계세요. 여러분은 메인 캐릭터가 된 거예요. 절대 엑스트레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가 있기 때문에 이 시대의 주인공입니다. 바로 그리스도 그 언약을 가지고 그리스를 전하고자 하는 미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오늘 포럼할 때 나의 미션 나의 인턴십 나의 포럼 이 부분을 교사들과 깊은 포럼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신 거 감사합니다. 또 오늘 졸업을 한 귀한 대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승리하는 제자들 되기하여 주옵소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으로 들어온 학생들도 있습니다. 우리 교사들이 한 명도 놓치지 않고 잘 퇴케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은혜와 그리스를 보낼게 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대주 인도 역사 하신 그리스의 짐을 지고 행복을 누리고 그리스를 증거 전하러 현장으로 들어가는 우리 귀한 렘네트들 머리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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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